문어져 가던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를 살렸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 CEO들의 멘토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600여 명의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30대 젊은 기업가의 질문에 대한 이 잭 웰치의 답을 통해서 아주 값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기업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20대 때부터 수많은 능력 있는 경제자들을 물리치고 두드러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잭 웰치가 대답합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무리.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를 할당하고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상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시를 맡은 여러분들과 동료들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상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락.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탈락. 상사가 원하는 것을 해오면 평균. 우리들은 상사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평균. 상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는 사람만이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의 99.9%가 무리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이해하면 상사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이며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나와서 남다른 어떤 인생을 원하신다면 남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남달리 생각하는 것은 재능, IQ, 능력, 학벌, 집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달리 생각할 거야라는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제 리더가 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다른 생각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남다른 생각이 무리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남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솔로몬의 남다른 점에 대해서 쭉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원했고 또한 남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과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자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남다른 인생 그래서 아주 4, 5년 만에 당시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승승장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 왕도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흔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그러고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리막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 무상 말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인생 무상이랑 있을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후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지고 오히려 죽음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나의 가장 사랑하는 3위일자 하나님을 이제 영과 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솔로몬 왕의 몰락 원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도 있었고 모합 암몬 에돔 시돔 헷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왕이라면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 이스라엘과의 친선관계를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공주들을 보냈습니다. 결혼 정책입니다. 문제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솔로몬이 방치하고 나중에 수용까지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 몰락의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의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여전하였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왕들과 남다른 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남다른 점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의 몰락의 원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알지 못함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동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에 그것을 행해였다는 점에서 남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남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남다르다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무엇을 잘해?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점이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남다른 것. 나는 이권 챙기기에 남달라. 나는 인색하기에 남달라. 남다른 점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삶의 태도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이 어떤 면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남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다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나는 당하기로 작정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것이 남다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조작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이권 챙기고 있고 그건 남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다르다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남다른 점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요셉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이집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나시였습니다. 온 제사장이란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최고의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딸 보디베라를 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 요셉을 잘 꼬셔서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태양신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스나시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여자에게 안 넘어간 유일한 게 요셉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셨다. 당신, 내 지위가 내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셨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창성케 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를 창성케 하는 것은 뭐예요? 윗사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돈. 그러나 아니요. 요셉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서만이 자기를 창성케 하셨다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때 자신의 시신을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430년 후에 무려 430년 후에 6월절날 모세에 의해서 모세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 장도에 오를 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시신을 들고 떠나게 된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축든지 살든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하게 일치되어 그런 면에서 요셉은 남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다 지목 챙깁니다. 찍고 안 챙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챙기기로 하겠다는 것 그게 남다른 것입니다. 모든 왕들은 여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조차도 그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요셉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들을 아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백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남달랐습니다. 진정으로 남다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서로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한 일 있으면 자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높입니다. 큰소리 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안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저 사람 센 사람이야 내 저 사람 따라가야지 살아 영광을 서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조작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와와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치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부하는 것. 저한테 아부했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고 저도 저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잘해주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하면 뭐 챙겨주고 막 이러는 거 질색팔색이에요. 절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해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다른 분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기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뭐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헛되다는 말은 무려 여섯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를 소유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내린 결론입니다.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이것이 남다른 기준이라고 하면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서로 그것을 들이대면서 있죠. 지가 세다고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남다른 것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도록 살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산부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당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력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놓고 정작 자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피조물들은 후폐하고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날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었다는 것은 점점점점 하나님 나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을 밟고 있는 한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최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자신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저는 다행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분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체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장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오.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서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남다른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남다른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들과 다른 똑같은 태도를 살자 그는 몰락해버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성도들에게는 인생무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몰락원의를 성경은 다음과 참마디로 말합니다.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단순히 방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것.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하였어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이미 폐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고 앉아있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있다면 나는 이미 몰락의 길을 덜어 들어선 것임을 알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기이한 일, 그게 뭘까요? 그것을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때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서 훨씬 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가장 세상에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자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 세상 구원하겠어? 세상이 어떤 데인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웃기고 있네. 모두 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지위에 올랐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지혜자, 능력자, 명철자, 권력자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권력은 사라져버립니다. 가려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조작하고 자기가 뛰어나도 하고 남들보다 다르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그가 목사라도 사탄의 후예입니다. 사탄의 직계후배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사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마침내 하나님마저도 이기려 나서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모험을 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형인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둘째, 사탄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사랑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성장해버리는데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성장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는데요.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소유의 방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살려내고 자라나게 하고 자신의 것을 줍니다. 그러나 사탄의 본질, 사탄의 존재 목적은 파괴해 있습니다. 남이 자라나고 성장했다가는 자신을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 이용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최대 약점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 약점 잘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점 낮아지지 않으려는 것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탄과 그에 속한 사람은 마침내 폐망해버립니다. 마침내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아도 남다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솔로몬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또 과거에 그거 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시석시키려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거 하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말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다른 이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냄새나는 소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고 제 가운데서 헤매다가 파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세서 1작 27절입니다. 사탄이 알지 못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로 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끝까지 낮아지셨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탄에게는 비밀이 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저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고 닮아가고 그럴 때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점점점점 커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해봐서 그대로 해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진 헌금들을 왜 기꺼이 내놓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외상 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외상을 안 질 정도가 아닙니다. 갚아주시되 수십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제 체험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영광에 참여하는 그 체험을 다 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살림을 하든 학문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고 누리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남다른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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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